전우야~~ 아 너무 잘생겼어!! Hi I'm J2A, 안녕하세요 제이투애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더보이즈가 더스틸러로 컴백한 날인데요! 사실 저는 더보이즈 팀을 잘 모르다가 로드투킹덤 나온 거에서 무대들을 보고 와 이 팀 무대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했었고 또 주말에 여러 의미로 난리가 났었던 더보이즈 온라인 콘서트를 제 친구가 더비여서 같이 보게 되면서 멤버들 이름도 알게 되고 매력도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컴백곡인 더스틸러 뮤직비디오 보려고 하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플레이! 이야 철창 열었다 시작부터 분위기! 오 대박! 오 하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인트로부터 빡세게 들어가네 와 너무 잘생겼어ㅠㅠ 오 너무 멋있다ㅠㅠ 와 가족 바지 오 누구야?! 오 큐! 와 진짜 잘한다ㅠㅠ 큐가 너무 매력있더라구요ㅠㅠ 오 제이콥! 오 너무 잘생겼어ㅠㅠ 오 비쥬얼 공격 미친! 아 선우 너무 좋아ㅠㅠ 저 약간 최애의 선우인 것 같아요 오 상현! 오 현지! 아 옷이 너무 좋은데?! 옷에 키스마크들이 잔뜩인데?! 와 윙크가 뭔데ㅠㅠ 군무 미쳤어 진짜ㅠㅠ 오 뉴! 아 여기 파트 너무 좋다! 아 큐 잘해ㅠㅠ 아 주연ㅠㅠ 오 케미 섹시한데?! 에이 에디! 우리 막내 라인! 오 황현이 파란 머리 했네ㅠㅠ 노래 좋은데?! 와 떡대 등판 미쳤다ㅠㅠ 에이 영훈! 오 베이스가 너무 뻥뻥하다ㅠㅠ 오 멋있다ㅠㅠ 오 현재도 파트가 너무 좋네요 너무 잘생겼어ㅠㅠ 와 진짜 만찐남이다 만찐남ㅠㅠ 아 영상 너무 좋은데?! 아 영상 너무 좋은데?! 너무 멋있다ㅠㅠ 에이 제이콥! 선우야ㅠㅠ 아 너무 잘해ㅠㅠ 아 착상 미친ㅠㅠ 아 큐 미쳤어ㅠㅠ 아 너무 잘한다ㅠㅠ 가자ㅠㅠ 와 핏 지린다 진짜ㅠㅠ 스틸러 맞네ㅠㅠ 허트 스틸러 맞네ㅠㅠ 와 근데 퍼포먼스가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완전 꽉 차있어서 무대 맛집 명성다운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고 콘서트를 보고 나니까 진짜 다 잘하는데 무대를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저는 선우, 제 픽은 선우, 어쨌든 아무래도 11명이니까 군무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딱 그중에서 센터에서 무대를 잘 잡아주는 멤버들이 많아서 큐, 현재도, 주연, 선우 등등! 중간중간 나오는 파트들도 임팩트있게 탁탁탁탁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가 좋네요! I'm the staler 저는 이런 추임새 있는 노래를 좋아해서 약간 취향저격이기도 하고 아 근데 착장이 너무 안 예쁠 수 없는 착장에다가 멤버들의 피지컬이 너무 좋으니까 눈호강 제대로다ㅠㅠ 비주얼도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The Boys의 The Stiller 뮤직비디오 봐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자유 koopAT 1st